너무 신문을 부르는 것 같다 사진을 찍어서 너무 신문을 찍어서 지민이 형님 너무 신문을 찍어서 모모와 커플가 같이 생겨라 어떤 커플지? 모모와 커플 성형이 엔진이 내가 꼬셔? 널 꼬신다고? 착각하지 말아 줄래요.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 꼬시면 안 돼. 너 그렇게 꼬신 사람한테 빠지면 안 돼. 여러분 이거 민요 언니 안머리같이. 엉덩이. 제가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요. 아아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